쓸 거예요 학생? 아니요 쓰세요 고3? 어떻게 가세요? 교복 입고 눈깔 퀭하면 대부분 고3이더라고 눈깔 어디 살아? 저 요 근처에 살아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 시금치네요 부담 갖진 말고 남자한테 받은 거야 시금치를요?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꼭 다녀왔습니다 야 넌 다 저녁이 되도록 어디 싸돌아다니나 이제 와?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이젠 돼요 너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 해 엄마 나 배고파 나도 고파 이 새끼야 빨리 밥이나 해 네네 제작업을 한 번만 해 엄마 엄마 이것 봐 해외로 틀 준비하나 봐 여기 캐나다야 뭐? 봐봐 보험금 들고 아예 해외로 틀라고? 주세요 제 거니까 주세요 도망갈 생각이 신난데 주변방 가보니까 맛있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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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들은 왜 싸우면 주란들이야 형 어디 도망가 거기 안 사? 아 아 아 아 어?